인터콥은 항상 뜨거운 감자였어요. 인터콥에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강한 분들이나 교회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터콥을 이끄는 체발 선교사나 핵심 멤버들의 사상은 결코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늘 문제가 되었던 거고요. 인터콥이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자 그리고 인터콥은 그걸 받아들이겠다 라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된 적도 분명히 있고요. 문제는 인터콥의 핵심 멤버들이 늘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문제를 주시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인터콥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거죠.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인터콥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순수한 분들이 있다는 점 정말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콥 핵심 멤버들의 신학 사상이 뭔지 잘 모르고 그저 그냥 선교라는 것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코 그분들의 어떤 열정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선교를 누가 반대합니까? 선교는 정말 중요하고요. 선교는 꼭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저도 개인적인 얘기지만 단기 선교 차원으로 다녀오기도 했었고 지금도 한국에서 꽤 알려진 선교단체와 협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이단들의 해외 진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고통을 많이 받으시니까 선교지에 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실제 번역된 자료도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등의 일들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단기 선교 나가다니면서 굉장히 좀 느꼈던 지점이 선교지에 좋은 신학 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것들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인터콥을 비판하면서 인터콥을 과격하게 옹호하시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선교를 아냐? 선교를 하는데 왜 반대하냐? 이런 식이거든요. 인터콥만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콥 외에도 건강하게 선교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무튼 제가 인터콥을 비판하는 게 선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당연하고 그 안에는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알지만 그분들의 순수한 열정이 핵심 멤버들의 잘못된 세상 때문에 왜곡될 수 있고 잘못된 결과물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비판한다는 점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자가 계속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굳이 그곳에서 열정을 낭비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인터콥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지 않고 용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짚지 않고 용인했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인터콥의 문제를 살피면서 교계 원로라든가 역량이 있는 분들이 인터콥을 옹호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몇 언론들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인터콥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다수는 잘 몰랐다. 혹은 고치지 않았냐. 수정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자. 뭐 이런 식이죠. 교단 총회에서도 인터콥은 항상 논의가 되어 왔잖아요. 인터콥이 주요 장로교단에서는 참여 금지 정도로 결의가 돼 있으니까 인터콥과 함께하는 교회들은 선교하는 단체인데 결의를 좀 해제해주자, 풀어주자는 식의 논리를 내세웠죠. 근데 결의를 해제하려면 인터콥을 결국 결의할 때 문제가 되었던 신학사상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인터콥이 현장에서 어떻게 설교하고 책을 내고 이런 것들은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아요. 핵심은 다 빼먹고 그냥 선교하는 단체라는 식으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니까 제대로 된 논의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돌아가시길 했지만 하용주 목사님이 최바울씨의 음모론 사상의 기초를 가득 담고 있는 그 책 세계 영적 도예의 추천사를 쓰셨거든요. 하용주 목사님은 이 책을 신약의 게시록을 관통하면서 분석, 해석하는 예언적인 책이라고 추천사를 쓰셨어요. 요한 게시록의 666을 저 그리스도의 감시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그 책을 그렇게 추천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정광훈씨를 비판할 때 동조와 방관이 키운 인물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신의 인터콥도 똑같아요. 자기가 목회자라면 인터콥이 하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어떤 사고방식과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지를 따져야 되죠. 그런 자세가 없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셋째는 역시 이 문제의 핵심인데 인터콥 핵심 멤버들의 잘못된 사상과 그들의 이중성이죠. 잘못된 사상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미 워낙 많이 알려졌으니까 저는 여기에 이중성이라는 부분을 더 지적하고 싶거든요. 인터콥 최바울 선교사 같은 경우는 각종 음모론에 기초한 이상한 사상들을 굉장히 많이 설파하고 있는 건 이미 많이 알려졌죠.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백신으로 DNA를 조작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려는 세력이 세상을 통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겠죠. 최바울 선교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감시 시스템의 선두주자가 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빌 게이츠가 한국을 띄운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이런 이들의 계획을 트럼프가 저지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금 지지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중성이 왜 문제인가? 최바울 선교사의 기본적인 음모로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최 선교사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비판이 있었고요. 그런데 인터컵을 향한 비판이 있을 때 최 선교사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으면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게 성경적인 종말론이다. 지금 마지막 데이에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당신들 뭐하냐? 이렇게 나왔어야죠. 앞으로 지도를 받겠다, 책을 폐기하겠다, 고치겠다. 이게 아니라 앞에서는 납작 엎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비겁하게 여전히 똑같은 사상을 전파하고 다녔던 거니까.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인터컵 이제 괜찮대. 왜 고치겠다는데 비판하는 거야? 왜 선교를 막는 거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진지하게 아니 조금이라도 인터컵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본 사람들은 최바울 선교사가 정직하게 개선의 노력을 했던 적이 없지 않냐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고요. 고치겠다고 고친 적이 없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을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폐기한 다음 그 사상을 그대로 담은 만화책을 출간하고 인도의 4대 성지에서 땅밟기 했던 청년들이 인터컵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니라고 발뺌을 했다가 결국 인터컵 소속임이 밝혀져서 그제서야 사과하고 이런 거짓말들이 하루 이틀 전에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되어 왔다는 점이거든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인터컵 소속분들 혹은 인터컵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진실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 누구도 선교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종 음모론으로 범벅된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결정적일 때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진행하는 선교는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바른미디어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속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